썰맘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재력가와 재혼 소식에 눈뒤 집힌 전시모.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식장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새시모가 던진 한마디에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말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0살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현재는 8년 전에 재혼한 남편과 함께 평화롭게 노년의 삶을 앞두고 있어요. 처음 결혼해서 낳은 딸 하나는 이미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지금의 남편의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하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아계셨어요. 참 좋은 어른이셔서 내가 나이 먹고 남편복 시댁복이 있구나 생각할 만큼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어요.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는 추억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재혼하며 지금의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저는 전남편의 시모와 시누에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괴롭힘은 이유는 제가 그 집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23살이었던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와 1년 정도를 근무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 가끔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보면 참 하얀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네요. 하지만 제가 감히 의사 선생님과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우리 병원 잘생긴 총각의사 정도로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과 제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당시 저는 빈혈이 있었는데 심한 날은 걷다 주저앉을 정도로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났었지요. 그리고 그날도 상사 심부름을 하러 가던 도중 갑자기 어지러워 벽에 기대 주저앉았는데 그 사람이 어지러워 하던 저를 발견하고 다시 안정을 취할 때까지 돌봐줬습니다. 그날 일이 인연이 되어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2, 30대에 혈기왕성한 청춘들이었으니 마음은 금세 깊어졌고 만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지요. 늘 동경해왔던 사람이었기에 행복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사인 그 사람에 비해 아무 볼품없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믿고 프로포즈를 승락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남자 어머니와 저의 끈질긴 악연도 시작되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모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학력과 집안 재산이었어요. 솔직하게 병원 원무가에서 일하고 집안도 평범하다 말씀드리니 순식간에 확 굳어지던 얼굴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말을 퍼부었어요. 아가씨가 참 절이 없네. 아무리 의사 남편을 만들고 싶었더라도 주제를 알고 덤볐어야지. 아가씨가 지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해. 우리 애가 결혼하자고 해도 거절할 판에 어디 감히 뻔뻔하게 허락해달라고 여기까지 찾아와. 딱 보니까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지. 나는 아가씨 같은 며느리 보려고 내 아들 의사 만든 거 아니야. 이 결혼은 꿈도 꾸지 마.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던 그 사람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물론 이 사람이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랑 마음이 잘 맞고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이에요. 나쁘기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 장점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의 말에 시모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의사 남편 얻으려고 뭔 짓을 못해? 너만 한 애 만나려면 착한 척 연기라도 해야지. 네가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의사가 돼서 겨우 저 딴에나 만날 거야? 가족들 실망시키지 마라. 에미하고 연 끊을 거 아니면 당장 헤어져. 어머님의 의사는 확고하셨어요. 의사인 막내 아들 며느리감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조건은 아니셨을 거예요. 반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주제도 모른다는 말이 잊혀지지 않아 그냥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 했었지요. 하지만 결혼은 나와 하는 것이지 우리 어머니와 하는 건 아니라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었어요. 거기다 지방과 연까지 끊을 가구로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힘입어 저는 계속 허락을 받아보려 애썼지만 시몬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끈질긴 시댁의 반대 때문에 저희는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림을 차렸네요. 양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살림을 합치게 된 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리하여 제 임신 사실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셨네요. 그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며느리로 인정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한 사람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엄마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당직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남편은 병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직후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저와 뱃속의 아이만 남겨둔 채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저는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화살은 다 저에게 돌아왔지요. 장례식장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시모는 갑자기 다가와서 제 멱살을 잡았어요. 너 우리 아들 어떡할 거야? 앞길 장장한 우리 아들 체가더니 결국은 네가 죽게 만들었어.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앞날이 고일 일이 없었는데 내 잘난 아들 꼬드겨서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까지 저 꼴을 만들고 이제 어떡할 거야? 네가 죽었어야지! 우리 아들이 아니라 네가 죽었어야지! 멱살을 잡고 시모는 저를 향한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지만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리는 건 시어머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누나부터 동생까지 저를 감싸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를 자신의 동생과 오빠를 죽인 사람 취급했네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니까 내 동생 팔자가 꼬인 거잖아! 반대하는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잘못될 일이 없었을 텐데 불쌍한 내 동생 살려내! 큰 시누이까지 이렇게 소리치며 저를 남편 팔자 꼬이게 한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남편을 장지에 묻어주고 오는 3일 내내 저를 향한 원망 섞인 말들을 들었지만 몰아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정말 남편이 떠난 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집에 돌아오니 내가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군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손을 잡아주고 뱃속의 아기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넬 것만 같은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네요. 그때가 60평생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애아빠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너무 막막했고 그렇게 급하게 떠날 거면 결혼하자고도 하지 말지 나만 혼자 여기에 두고 간 그 사람이 참 미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원망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당연히 제정신일 수 없었어요.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저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을 따라갈 생각에 번개탄 불을 피워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찾아온 엄마와 동생이 이를 발견하였고 죽기 직전에 저를 구해주었네요. 정신이 들고 엄마 얼굴을 마주하자 죄송함에 말문이 막혀왔어요. 시댁 허락도 못 받고 혼이 난 딸의 편이 되어주던 엄마였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저를 향한 원망의 말을 그대로 참아 넘긴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는 저를 붙잡고 그간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셨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생각부터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안 왔으면 너 진짜 죽을 뻔했어 이거사. 뱃속의 애를 생각해서라도 죽을 힘으로 살아야지. 남편 떠나고 두 달이 넘도록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뱃속의 아기도 많이 힘들었었나 봅니다. 열 달을 버티지 못하고 조산으로 조산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고 딸이 태어났네요. 부족한 엄마가 열 달도 다 품어주지 못한 것 같아 아기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기마저 잘못되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다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 제 기도가 닿았는지 딸은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제 품에 안아보던 날 저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네요. 남편을 똑 닮은 얼굴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겁니다. 옆에 계시던 엄마도 죽은 최서방을 닮았다면서 눈물을 감추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시댁에 이제라도 출산을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조산했을 때 연락드리려고도 했었지만 아이가 잘못됐다면 자식 팔자까지 망친 년이라며 욕먹을 게 무서워서 계속 밀었었어요. 하지만 이젠 아기도 건강해졌고 시어머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기에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전화를 해? 어머님, 끊지 마세요. 끊지 마시고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얼마 전에 그 사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어머님 손주인데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말에 어머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병원이지만 묻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로 출산을 알린 지도 3일이 지났지만 어머님이나 신우들 모두 아기 얼굴 한 번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태어나기 하루 전날 시모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마주하는 손녀 얼굴을 보고 내뱉는 말에 제 억장이 무너졌네요. 우리 딸을 본 시모 미운 년은 미운 짓만 한다더니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낳은 게 겨우 딸년이야? 이거 낳았다고 보러 오라고 전화했냐? 어머님 제가 미운 건 이해하지만 이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한테 막말하시는 건 참아도 우리한테 그러지는 마세요. 네가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들 목숨만 잡아먹더니 겨우 딸년아나 놔놓고 큰 소리냐?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던데 남편 죽게 한 네 팔자 고대로 닮겠구나. 갓난아기에게도 악담을 퍼붓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지켜보던 친정엄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나 봅니다. 이보세요. 사돈 힘들게 아기 낳은 며느리한테 고생했다 말은 못해줄 망정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얘는 며느리니까 그런다고 쳐도 아기는 최소방이 남기고 간 핏줄이에요. 그 집 자식인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갓난아가 뭐가 불쌍합니까? 여자 잘못 만나 하루아침에 죽은 내 자식이 더 불쌍하지? 시모는 이런 말을 내뱉고 금방 가버렸습니다. 물론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집안 손녀이니 아기 기저귀 값이라도 한 푼 줄 줄 알았더니 되려 험한 말만 남기고 떠났네요. 축복받고 태어났어야 할 우리 아이 부족한 엄마에게 와서 잘 버텨주었는데 저런 말이나 듣게 하고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가고 난 뒤 저도 모르게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정엄마도 기구한 딸 팔자에 마음이 아프셨는지 저를 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제가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우리 딸을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 이 모습을 봤다면 가장 행복해했을 남편은 지금 제 곁에 없지만 아빠 몫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해 사랑해 주겠다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아기도 태어났고 더는 슬픔에 잠길 수 없었기에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자 회사에 취직하고 야간에는 미용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회사로 밤에는 미용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고 몇 년 동안 죽어라 돈을 모았어요. 작지만 번듯한 가게를 차려 제 손님을 받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동네 작은 상가 하나를 얻을 돈을 모아 작은 미용실 하나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갔던 날에 엄마와 동생 어린 제딸까지 넷이서 조촐한 파티도 했지요. 그렇게 개업을 하고 일주일 정도 영업했을 때쯤 갑자기 시모와 시누이 둘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시모와 시누기에 제가 미용실을 차렸다는 말이 흘러들어갔나 봅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들은 갑자기 쳐들어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네 주제에 감히 미용실을 차려 남편 잡아먹었으면 조용히 눈에 안 띄게 멀리 떨어도 살 일이지 내가 옆 동네 살면서 너 미용실 차리는 것도 모를 줄 알았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머리를 하러 왔던 손님들은 급하게 도망갔고 결국 그날은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단히 결심을 한 시모와 시누는 3일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미용실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혹시라도 손님들이 머리를 하러 오면 시모는 저를 향해 욕을 하면서 손님들을 막았네요. 아줌마들 여기 머리 하러 오지 마 쟤 우리 아들 죽인 년이야 우리 아들 교통사고로 저 세상 보내놓고 지 혼자 살겠다고 미용실 차린 년이에요. 저런 년은 망해야 돼. 라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향한 악담을 멈추지 않았지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시모 때문에 불안하고 잠도 안 와 몇 주 동안 미용실 문을 열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어 용기를 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옷가게 사장님이 오시더니 며칠 동안 문 닫아나서 장사 안 하는 줄 알고 걱정됐다는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묻길래 솔직하게 자초지종을 털어놨습니다. 이에 옷가게 사장님은 미친 집구석에 잘못 걸린 거라며 굴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격려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옷가게 단골 손님들한테 추천도 해주고 제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주변 아줌마들이 도와준다면서 파마나 커트를 할 때마다 우리 미용실을 찾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아줌마들이랑 친분도 쌓이니 또 시모가 방해하러 오면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내쫓아주기도 하셨네요. 제가 언니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동네 단골 손님들이 언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해서 그 시절 미용실 하면서 참 많이 의지했었어요. 아줌마들이 자진해서 단골이 되어준 덕분에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시어머니의 폭언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남편 잡아먹은 재수없는 년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건 여전했지요. 그래도 가게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건 아니라 그래도 참을만 했네요. 그렇게 우리 모녀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악착같이 배웠던 미용길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자리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게 내고 십년이 넘었을 때인데 버리도 안정적이고 괴롭히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져 이제야 내 인생이 좀 살맨해졌구나 느끼던 때였지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가게로 모르는 할머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동네에서 십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처음 보는 할머님이셨어요. 파마 좀 하고 싶어서 오셨다는데 체격도 많이 마르시고 행색도 남루한 편이셔서 어디 편찮은 신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다 그 당시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이 나기도 해서 더 신경 써서 파마해드리고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할머님은 한사쿠 돈을 주려고 하셨어요. 내가 돈 내고 머리하려고 온 거니까 이 돈 받아도 돼요. 아니에요. 처음 오신 손님한테 서비스 해드린 거니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자주 오셨으면 하는 내물이니까 나중에 또 들러주세요. 말하면서 할머님을 배웅 했어요. 미용실을 십년 했어도 말 주변이 좋지 않아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그날따라 정말 우리 엄마 같았던 건지 저도 모르게 너스레를 떨었지요. 그 뒤로 며칠은 그 손님 생각이 났었는데 그분은 일주일 뒤 다시 미용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님이 어떤 남자분과 함께 오셨는데 당신 아들이라면서 인사를 시켜주었어요. 할머님은 아들 손자와 함께 우리 동네로 얼마 전 처음 이사를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발을 해야 하는데 어딜 가야 할지 몰라 왔다는 말에 제가 아드님 이발을 해드리게 되었죠. 그 남자는 자기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해줘 고맙다고 제게 감사 인사를 했었습니다. 좋은 풍채와 선한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임대업을 하는 재력가 였어요.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한 이후 호라비로 지내고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은 커트를 하러 오고 가끔 시원한 음료라도 마시며 일하라고 먹을 걸 사오는 그 남자가 저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자주 오는 그 방문이 반가웠고 그러다 가까워지며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재력가 남편과의 재혼 소식이 시모 귀에도 들어갔나 봅니다. 몇 년 동안 잠잠했던 시모 그리고 큰 시누이가 다시 우리 가게에 들이닥친 거지요. 벌써 세월이 몇 년인데 여전히 참 목소리도 크고 정정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에 쳐들어온 시누이는 다짜고짜 제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남자 깨워내는 재주가 있어? 우리 동생도 꼬여서 저세상 보내더니 이번에는 돈 많은 놈 꼬셨다며? 또 결혼하면 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그만 가 보세요. 안 나가시면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네가 돈 많은 놈이랑 재혼한다고 아주 최정신이 아니구나. 경찰에 뭐래? 그래 해 신고해 그게 무서울 것 같으냐? 그럼 나도 내 아들 꼬득에서 죽게 만든 년이라고 너 새로 시집가는 집에 다 말할 테니까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지난 20년 넘게 저 괴롭힌 걸로도 모자라세요? 제가 언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저한테 생트집 잡으실 건데요? 생트집? 너 말 한 번 잘했다. 몇 년 동안 봐주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말대꾸르래? 화가 난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바닥으로 밀었어요. 그때 남편 될 사람이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누구세요? 누군데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부려요? 어? 그쪽이 채원할 상대야? 나 여기 이 사람 예전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야. 제가 어떤 앤지 알고 결혼한다는 거야? 저거 잘 사는 남자 꼬선에서 목숨줄 끊어내는 년이야. 됐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예? 남편 될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을 쫓아 냈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은 했지만 시댁과의 사이를 다 말하진 않았어요. 말해서 좋을 것도 없었고 아들의 잃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 탓으로 돌린다는 것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모가 제게 하는 악담이 진짜일까 봐 정말 제가 재수 없어서 아이 아빠가 그렇게 되고 지금 이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 봐 불안해 말하지 못한 이유가 컸네요. 그렇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고 남편 될 사람은 모든 사연을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내가 내가 큰소리 쳐서 보냈으니 다시 와서 행패 부릴 일 없을 거야. 혹시라도 다시 찾아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고 아들 먼저 보낸 놓친 내가 생때 부리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렇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예전 시어머니의 성격을 워낙 잘 아는 터라 단순한 생때 이상일까 봐 많이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시모는 나타나지 않았고 무사히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니 어찌나 떨리던지요. 50살 넘어 결혼을 하는데 식을 올린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전 결혼은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던 터라 한 번도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설렘이 컸습니다. 그렇게 대기실에서 찾아와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고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옛날 시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불안함에 밖으로 나가보니 그 불안함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네요. 결혼식 식장은 어떻게 알았는지 과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식당까지 찾아와 새로운 시어머니와 신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되어서 말하리라고 내 아들 죽인년이라며 소리를 쳤고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제 결혼식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제 과거 사실을 모르고 놀랐을 지금 시어머님께 어찌나 죄송하던지요. 그런데 그 순간 늘 조용하게 말씀하시던 새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네요. 당장 경찰 불러! 저 미친년들 당장 끌어내! 고성을 듣고 예식장 경비원들이 몰려왔고 금방 파출소 순경들도 달려와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 덕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지만 결혼식은 무사히 치르게 되었고 이후 저는 새 시어머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애비가 얼마 전에 이야기하더구나. 네가 예전 시어머니랑 시누이들한테 당하고 살아왔다는 말 다 들었어. 고생 많았다. 우리 집 사람 되었으니 지난 일은 다 잊고, 응? 이야기하며 저를 다독해 주셨습니다.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목이 매던지 나를 구박하던 과거 시집과는 인품부터 다른 어른이셨어요. 그동안은 잘난 아들 먼저 보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 참고 또 참았지만 제 결혼식까지 망친 두 사람을 그냥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합의를 해주러 가야 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긴 세월 나를 괴롭히던 두 사람은 파출소에서 제가 합의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파출소에서 밤을 보낸 두 모녀. 그제야 좀 겁이 나셨나 봅니다. 다른 시누이들까지 전화해 빨리 합의를 해달라며 사정사정을 했지만 남편은 이번 기회에 매운맛 좀 보여주라며 본인 변호사 친구들까지 불러 파출소까지 저를 데려가줬어요. 그렇게 파출소에 도착하니 파출소 안에서 저를 기다리던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합의해 주지 않을까 봐 벌벌 떠는 표정을 보고 있으니 통쾌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쉽게 겁먹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싶어 마음 한 켠이 씁쓸하기도 했지요. 제가 원하는 건 사과뿐이었어요. 그 집에 시집간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저를 사람 죽인 년으로 몰아간 막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만을 원했네요. 저 그동안 20년 넘게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아요. 나한테 그리고 우리 딸한테 함부로 말한 거 다 사과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자 신의가 낯어서 입을 열더군요. 당연하지. 다시는 안 나타날게. 정말이야. 우리 집 노인네가 또 간다고 해도 내가 목숨 걸고 말릴게. 한 번만 봐줘. 응? 너무 미안해. 어머님은 왜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 애 태어났을 때 손녀한테 네 엄마 팔자 닮으라고 악단 퍼부은 것까지 사과하세요. 빨리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도 태어난 애한테도 함부로 말한 거 용서해다오. 내가 아들 떠나보내고 힘든 마음에 그 화를 너한테 풀었어. 못나서 미안하다. 그제야 두 사람 모두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 연신 내뱉으며 제 발밑에서 빌었습니다. 그 사과를 들었다고 긴 세월의 한이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 든 예전 시어머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더 모진 짓을 할 수 없어 합의를 해줬네요. 그렇게 파출소까지 가고 난 후에는 두 사람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해 전 예전 시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것을 왜 살아있을 때 나를 또 내 딸을 좀 더 품어주지 못했는지 착하게 살다 가시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늘에서는 정신 차리고 제 맘 아프게 한 죄 조금이라도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안부 판정받은 친정엄마에게 장모님 죄 받은 거예요 라며 남편이 웃으며 박수를 치자 어금니 꽉 깨문 친정엄마가 역대급 반전 드라마를 쓰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 곳에 진득하니 붙어있질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역맛살이 끼었다고 하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여자애가 겁도 없이 잘도 돌아다닌다며 부모님 걱정을 시시대때로 끼쳤던 딸이었어요. 제 꿈이 배낭 하나 짊어매고 온 세계를 여행해 보는 것이었으니 말하면 입만 아프죠. 저는 평소 철학이 결혼이라는 족쇄를 차고 가정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지 말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평생 혼자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넓은 세상 구경하고 좋은 친구들 사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달고 감옥에 들어가버리고 말았네요. 20대 막바지에 이르러 30대를 막기 직전이었는데요. 30대가 되기 전 평소 꿈꿔왔던 미국 여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죠. 고기칩 불판을 닦으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 달이라는 긴 여행 일정이었지만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유명한 곳만 치료도 한 달 가지고 온 턱도 없이 모자랐죠. 그래도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 해변에 앉아 석양을 눈에 담으며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기분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딱 한 가지 밤늦게까지 혼자 있는 동양인 여자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좋다는 점 빼고요. 맥주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 저는 길을 좀 헤매다가 호텔로 돌아갈 버스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혼잡한 거리가 으쓱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불량배처럼 보이는 무리들이 껄렁이며 제게 다가올 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침착하게 지나가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깨에 걸친 제 가방을 탁 채가는 게 아니겠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깟 가방 내어주면 될 것을 저도 모르게 가방끈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죠. 당황한 그놈들은 욕을 해대면서 거칠게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죽어도 가방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온 체중을 실어서 가방을 사수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달러밖에 없는 텅 빈 지갑과 잡동산이 밖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도둑들과 실랑이를 버리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군요. 미국 사람들 참 무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가 절 비추는 겁니다. 위협적인 경적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놀란 좀도둑들이 제 가방을 포기하고 후다닥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겨우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털 속 주저앉고 말았죠. 경적을 울리던 차에서 누군가 내려 절 부축합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동양 남자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괜찮으세요?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네? 아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쪽도 한국 분이시군요. 아 다행이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이 지역은 밤에 좀 위험하거든요. 이 시간에 왜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음... 괜찮으시면 제 차로 숙소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네? 정말요? 천운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그 낯선 타국에서 친절하고 정의로운 한국 남자를 만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염치가 없었지만 저는 그 남자의 차를 얻어 타고 호텔로 이동했죠.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처럼 보였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국적이 미국이니 미국 사람이 맞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영돼서 미국에서 자란 그 남자는 자신의 뿌리를 잇지 않기 위해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제 눈에는 그 남자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였습니다. 위기에서 절 구해준 것도 그랬지만 잘생긴 혼남에다가 생각도 어찌나 바르던지요. 호텔로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여기가 맞죠? 그럼 앞으로는 조심히 다니세요.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아 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왜요? 뭐 잊은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큰 신세를 졌는데 괜찮으시면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식사요? 네. 저 내일 모레면 귀국해야 하거든요. 그 전에 저녁 식사 한번 어떨까요? 그 남자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 두 사람은 또다시 만날 수 있었죠. 그날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은 화려한 쇼핑몰을 함께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졌죠. 매일같이 메일과 전화를 통해 서로의 근황을 물었고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좋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연인이 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죠. 날이 갈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는 커졌지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은 인내하기 힘든 장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1년에 한두 번 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 남자가 한국에 정착하겠다며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무리 태어난 곳이 한국이라지만 영구 하나 없는 낯선 이곳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오직 저 하나만 보고 한국에 자리를 잡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음식이나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걱정이 앞서더군요. 하지만 그 남자는 영어 강사로 취직을 하며 금세 적응을 해나갔네요. 원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인데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결혼이라는 거 망설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그 남자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구구절절 이곳에 다 풀어놓을 순 없지만 부모님은 입양아 출신 사위를 딱히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딸이 시집을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반색할 일이었기에 그게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신랑은 유명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며 제법 밥벌이를 했고 웹디자인을 전공했던 저는 알바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매일 보고 같이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늘 자유를 꿈꿨던 제겐 정말 천지개벽할 일인 거죠. 사람들이 왜 짝을 만나 살아가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꼭 그렇게 보이지만은 안았나 봐요. 작은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린 딸 자식이 마득 찬게 보였을 겁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진지하게 속마음을 꺼내놓으시더라고요. 예 소영아 그러지 말고 나서방이랑 엄마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어떻겠니?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니들 결혼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사는 거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못 보겠어. 운동장 같은 50평 아파트 네 아버지랑 둘이 살면 남아 도니까 그냥 나서방 데리고 들어와. 이제 나서방도 좋은 곳에 취직했으니까 자리 잡고 분과할 능력이 될 때까지만 살면 되잖아. 에이 그래도 좀 불편하지. 나야 원래 우리 집에서 사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서방은 좀 그렇지. 그렇긴 뭐가 그래? 나서방 성격이면 우리랑 사는 거 금방 적응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불편해도 능력 있는 부모 그늘 아래 있으면 니들 금방 자리 잡는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나서방이랑 의논을 좀 해봐. 음... 그래 알았어. 생각은 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의 제안은 구미가 당겼습니다. 본가로 들어가 살면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우리 두 사람 직장과도 가까워서 다니기도 편했죠. 사는 환경이 쾌적해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건 제 마음일 뿐이고요. 신랑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문화에 익숙한 남편에게 데릴 사위가 가당키나 할까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의외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면 나야 좋지.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두 분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 그래? 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네. 그건 소영이가 날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장모님이랑 얼마나 친해지고 싶은데. 쌍수를 들고 환영한 남편 덕분에 우린 오피스텔 신혼집을 정리하고 바로 본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팔자에도 없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본래 구김이 없는 성격인 남편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나 봅니다. 어려울 법한 장인어른에게도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갔고 장모님 대학일을 마치 제 엄마처럼 편하게 대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코피를 쏟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119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휴지로 콧구멍을 틀어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유, 나서방! 무슨 코피 정도 가지고 119까지 불렀어?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마치 막내딸처럼 남을 묻히는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이런저런 얘기를 제잘거립니다. 처음에 엄마는 그런 사위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에게 정이 드는 모양 같았어요. 이젠 신랑이 좀 늦게 집으로 들어오면 나서방부터 찾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문화에서 오는 차이는 쉽게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른한테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몰라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도 있었고 음식이 맞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일도 있었어요. 아니, 나서방은 왜 여태 김치도 못 먹는다니? 일부러 내가 덜 맵게 담갔는데 통 먹지를 못하네. 엄마, 김치는 젓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 아직 나서방한테는 비리게 느껴지지. 김치에 젓갈이 안 들어가면 그게 어디 김치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국 음식도 늘지. 내가 꼭 나서방 입맛을 길들이고 말 테니까 두고 봐. 아휴, 좀 평생 햄버거 먹고 산 사람한테 갑자기 젓갈 된 김치 먹으라고 하면 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야, 고문. 뭐라고? 넌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장모가 정성껏 해 준 음식이 고문이라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나서방도 노력하고 있다고. 아휴, 알았다, 알았어. 떨어져 살면 싸울 일이 덜하겠죠. 아무래도 붙어 사니까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착한 남편은 늘 자신이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 저 김치 주세요. 음, 김치? 아니, 갑자기 김치는 왜? 자네 김치 잘 안 먹잖아. 네? 제가 왜 김치를 안 먹어요? 저 김치 되게 좋아해요. 다른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손이 덜 간 것 뿐이지. 저 미국에 있을 때도 김치 사려고 일부러 한인마트 찾아가는 걸요? 아휴, 그래? 난 자네가 김치를 좋아하는 줄 전혀 몰랐네. 흰쌀밥에 물 말아서 김치에다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김치 생각나서 힘들었다니까요. 제가 김치 때문에 엄마랑 다퉜다고 하니까 금세 저렇게 엄마한테 애교를 부립니다.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신랑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고 나죠. 남편과 함께 본가에 들어와 사니까 집이 북적북적합니다. 남편의 익살에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늘 화목해지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진짜 우리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늘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의 소원 중 하나가 제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며 사는 모습 보는 거였거든요. 그 소원을 들어드린 것도 모자라 저렇게 살가운 사위까지 대령해드렸으니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에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배를 잡고 쓰러진 엄마를 발견한 건 신랑이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엄마 혼자 계셨는데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남편이 집에 보관해둔 서류를 가지러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놀란 남편은 급히 119를 불러 엄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절망적인 일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작됐고요. 엄마의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은 우리 가족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기 충분했어요. 투석은 물론이고 빨리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엄마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계신 지병도 있으셔서 수술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가족분들 중에 신장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 가족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장을 떼서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남편은 물론 아버지와 지방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까지 가족 모두 신장을 공유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었어요. 우리 가족 중 엄마에게 신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놀란 아버지가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았지만 돌아온 답은 암담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 없다니 우리 가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투석으로 버티며 장기를 기증할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릴 수밖에요. 수술이 가능할 때까지 엄마가 잘 버텨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네요. 엄마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이식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두었으니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됐다. 이제 내 명이 다 모양이지 뭐 너무 애쓰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수록 마음도 단단히 먹고 얼른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사람 다 죽어. 남들보다 좀 먼저 가는 게 뭐가 어때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의 입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엄마라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엄마가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 밤 소리를 죽여가며 눈물을 쏟는 저를 위로하느라 바빴습니다. 소영아, 너무 슬퍼하지 마. 분명 장모님은 힘을 내서 일어나실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게. 그러니까 울지 마. 여태 세상 구경 다닌다고 딸노릇도 제대로 못 했어. 이제 결혼해서 겨우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나 싶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아플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 이렇게 슬퍼하면 장모님이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보자. 당연한 일이겠지만 엄마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얼굴에는 늘 수심이 차 있었고 저와 남동생 역시 웃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표정엔 늘 그늘이 드리웠죠. 신랑은 그렇게 무거워진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벼운 농담을 해보기도 하고 용돈을 털어 맛있는 음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잠시뿐 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가까이서 보는 가족들 마음이 이런데 정작 엄마 본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음에 초연한 것처럼 굴지만 엄마 속은 말이 아닐 겁니다. 신장 기증 소식은 깜깜 무소식인데 날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꼭 살리고 싶었어요. 저와 같은 마음인 가족들이 엄마의 신장 이식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투석을 하는 날이 오면 엄마는 거의 초죽음이 되어 꼼짝도 못하셨죠. 갈수록 쇄약해지는 엄마를 볼수록 애가 타기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울감이 극도로 치솟은 엄마는 툭하면 짜증을 내거나 억지를 쓰며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당신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가서는 왜 이제야 들어오는 거냐고요? 나 몰래 딴살림이라도 차린 거예요?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심부전 환자한테 좋다는 게 있어서 약제 시장에 좀 다녀왔지. 딴살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누가 이딴 거 필요하댔어요? 의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 고친다는데 이깐 약초 따위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헛짓거리를 해요. 그런 말이 어딨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해봐야지. 됐어요 됐어. 어차피 나 죽으면 딴 여자랑 살 거면서 뭘 그렇게 애쓰는 척을 해요? 엄마는 조금만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독서를 쏟아내셨어요. 처음에는 환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유별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야 이소영, 넌 딸이 돼서는 어쩜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는데? 엄마가 지난주에 머리 한 번 하러 가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태 하자마자 말이 없는 건데? 넌 엄마랑 미용실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힘드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깜빡한 거지. 미용실이야. 지금이라도 가면 되는데 엄만 왜 그렇게 생각해? 됐다 됐어.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만 그 말이 딱 맞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 죽으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참 좋겠네. 엄마,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해? 누가 엄마 없으면 좋겠다 그랬어? 시끄러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니 할 일이나 해. 엄마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다가도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던지고 짜증을 부릴 때도 있었고요. 엄마가 아끼는 외출복을 모조리 버려버리곤 펑펑 울기도 했죠. 산책이라도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자고 해도 꼼짝하기 싫다며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셨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줘도 입에 대질 않았고요. TV에서 재미난 장면이 나와도 엄마는 그저 텅 비어있는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런 엄마의 행동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가족들 역시 지쳐가고 있었어요. 엄마의 병은 엄마의 육체뿐만 아니라 엄마의 정신까지 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랑이 일을 마치고 두 손에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돌아왔더군요. 웬 치킨? 당신이 샀어? 응. 장모님이 이 브랜드 치킨 좋아하시잖아. 식구들끼리 같이 맥주도 마시고 치킨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 그래. 잘했네. 아직 저녁 전인데 오늘은 이걸로 떼워야겠다. 영 입맛이 없는 엄마 때문에 저녁 메뉴가 난감하던 차에 잘됐다 싶었죠. 가끔은 이런 센스를 발휘하는 남편이 대견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킨과 맥주가 우리 집을 쌩 난리통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특별히 좋아하는 치킨이라서 그런지 그날은 엄마도 좀 드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네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코끝이 찡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달란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서글프고 힘들었지만 꾹 참고 내색하지 않았죠. 그런데요. 얼굴이 발그레해진 남편이 엄마에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궁금한 거? 그게 뭔데? 나서방이 나한테 궁금한 게 뭘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시세가 얼마나 돼요? 서울에 있는 50평 아파트면 되게 비싸죠? 응? 아이,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해? 아, 장모님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가 장인어른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세가 좋을 때 팔아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돈으로 소영이랑 같이 세계여행도 다녀오려고요. 뭐? 놀란 엄마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저도 제 귀로 직접 들은 그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온 게 맞는지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일순 우리 가족의 시선이 모두 남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부터 팔아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건가? 네, 장모님도 알다시피 소영이가 여행하는 거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장모님 양평의 땅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땅도 평수가 꽤 되지 않아요? 왜, 그 땅도 나 죽으면 팔아 버릴 텐가? 차라리 그게 낫죠.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땅을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팔아 버리는 게 낫죠. 그걸로 소영이랑 영어학원이나 하나 차릴까 봐요. 엄마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집니다. 제가 신랑의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줘도 술에 취했는지 당체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나서방 자네 지금 나 놀리나? 놀리는 게 아니라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장모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은 저희가 잘 쓸게요. 걱정 마세요. 저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엄마는 더 놀랬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도 살갑게 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다니요. 더구나 아픈 엄마 앞에서 할 소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남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나서방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자네 지금 나 빨리 죽으라고 재촉하는 겐가? 뭐 내가 남기고 간 재산 잘 쓰겠다고? 이 사람이 정말 장모님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잖아요. 어쩌면 장모님이 아픈 것도 다 장모님이 지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라고?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며 재미있다는 듯 박수까지 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남편이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저도 헷갈렸어요. 엄마는 화가 나서 손까지 부르르 떠시더군요. 제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으니 엄마는 오죽했을까요? 여보 왜 이래 정말? 취했어?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취했어.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당신도 장모님 때문에 힘들었잖아. 장모님 아프다고 툭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안 그래? 장모님이 남긴 재산은 그동안 힘들었던 보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 그걸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진짜 내 남편이 정신이 나갔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돌지 않고서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마구 쏟아낼 리가 없잖아요. 제가 남편을 말릴 새도 없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가 상을 뒤엎어버리더군요. 엄마가 신랑을 노려보며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라면 꿈께! 난 니들한테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내가 죽어도 절대 니들한테 남기지 않을 거라고! 아니, 안 죽어. 내가 그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도 안 죽을 테니까 꿈 깨라고! 에이, 그게 어디 장모님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사람은 다 죽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먼저 가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면서요. 남편이 이죽거리며 그런 말을 하는데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왜 자꾸 예민한 엄마를 들쑤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폭발한 엄마는 상을 뒤엎은 것도 모자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신랑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뜯어말리고 저는 끝까지 한마디 지지 않는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갔죠. 그날 저희 집은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가 되고 말았네요. 집 근처 놀이터로 남편을 끌고 나온 저는 남편에게 빽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정말 왜 이래? 정말 우리 엄마 재산 탐나서 이러는 거야? 미쳤어? 정말 미쳤냐고! 엄마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당신 까지 왜 이러냐고!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간 쌓여왔던 불안이나 서운함 같은 게 터져 나온 모양이었어요. 우한 있는 집에 남편 하나 믿고 의지했는데 이 사람 까지 엇나가 버리니까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네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는 제게 남편이 다가와 등을 토닥입니다. 소영아 울지마. 나 장모님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어. 뭐? 그럼 아깐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란 건데 왜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했냐고. 뭐? 그건 말야 내가 장모님을 쭉 지켜봤는데 장모님이 병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래봤어. 뭐? 삶에 대한 의욕? 응. 자주 화를 내거나 아니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모습이 아주 위태롭게 보였거든. 의사가 그랬어. 환자가 힘을 내지 않고 의욕이 없으면 이식 수술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무기력한 장모님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못되게 굴었어. 많이 놀랐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의 설명은 의외였습니다.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굴었던 엄마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주려고 충격 욕법을 썼다는 말이었어요. 남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일모레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무력했고 또 어떨 때에는 날이 바짝 서있기도 했죠. 미국에서 살던 남편이 어쩜 그런 생각을 다했는지 기특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를 자극하면 진짜 삶에 대한 의욕이 올라가?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서 본 거야. 장담할 순 없지만 일단 내가 보기엔 장모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 효과를 기대해 봐야지. 하지만 그럼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엄마 병을 고칠 길이 없는데. 가족들이 그런 생각부터 하면 더 안 되는 거야. 길이 있든 없든 환자 본인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는 거잖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기적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왠지 남편의 말이 황량했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 깊은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 였어요. 그리고 피터도 한국에 오기로 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 피터? 미국에 살고 있는 도련님? 응 맞아. 그런데 도련님이 왜 한국에 오는데? 걔도 한국 사람이잖아. 내가 사정을 부탁했는데 흔쾌히 검사를 받겠다고 하더라고. 부모님한테도 다 허락 받았고. 뭐? 그럼 도련님도 우리 엄마 때문에 신장 적합 검사를 받겠다는 거야? 응. 남편의 의붓 동생인 도련님도 남편처럼 어릴 적에 양부모님께 입양됐는데요. 남편과 같은 국적 출신이라서 두 사람이 더 각별하게 지냈다죠. 그래서인지 남편의 사정을 들은 도련님이 자신의 신장이 맞다면 기꺼이 기증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남편의 설명은 절 놀라게 하기 충분했어요. 아무리 형의 부탁이라고 해도 이런 결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형수의 어머니 일이니 어쩌면 남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를 위해 일부러 한국까지 찾아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기증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죠. 하지만 장모님 한텐 절대 말하면 안 돼. 괜히 장모님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신장 이식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비밀로 하자. 응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리고 얼마 뒤 도련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곧장 신장 적합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오며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네요. 이에 저는 도련님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 엄마에게 신장을 기증해도 괜찮겠냐고요. 도련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겠죠? 이렇게라도 고마운 한국에 보답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인데 어쩜 생각하는 게 꼭 닮았을까요? 저는 도련님의 호의를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태로운 엄마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선 그 고마운 마음을 염치 불구하고 받아야만 했어요. 저희는 누가 신장을 내주었는지 엄마에겐 수술이 다 끝날 때까지 비밀에 붙이고 이식수술을 진행했어요. 남편의 충격요법 덕분인지 엄마는 수술날까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며 수술을 받을 만반의 준비를 마쳤죠. 그렇게 이식수술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남편 덕분에 역대급 반전 드라마 한 편을 써내었죠. 의사 말에 따르면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환자가 잘 버텨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네요. 수술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난 후 우리는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왜 독한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엄마의 이식을 위해 남편의 가족들에게까지 부탁했고 막내 도련님이 일부러 한국까지 와서 엄마에게 신장을 기증했다는 사실까지 전부 말이에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남편을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을 야속하게만 생각했다며 고맙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치셨죠. 우리 가족에게 도련님은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도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그리고 후에 건강에 되찾은 엄마는 일부러 미국까지 찾아가서 도련님과 사돈 어른들께도 감사 인사를 했지요. 목숨을 구해준 이 신세를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마음은 우리 가족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들은 껄껄 웃으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요. 지금 엄마는 남편을 거의 친자식과 다름없이 대하고 계세요. 툭하면 나서방을 찾으며 나서방이 당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면 남편은 가끔 엄마에게 이런 농담을 건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재산 남기지 말고 다 쓰셔야 돼요. 남기면 내가 다 가질 겁니다. 아휴 우리 나서방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어주지. 난 하나도 안아까워. 예? 정말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을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인데요. 부디 애청자분들도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마 중마고우와 중마고우와 떠난 해외여행에서 주검이 되어 함께 돌아온 친구 죄인되어 살던 내게 죽은 친구로부터 문자 한 통이 오는데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친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무척 힘이 들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경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공개합니다. 제 나름으로는 어렵게 결정한 것인 만큼 부디 제 사연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학창시절 손에 꼽히는 말썽꾸러기 였습니다. 말 그대로는 공부는 뒷전 말썽은 1등 이었죠. 싸움 박질은 기본이었고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땐 왜 그랬나 싶습니다. 아마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한태경이란 친구를 만나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반이 바뀌면 친구들이 싹 바뀌잖아요. 학기초 남자애들은 자신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움을 자주 일으키곤 일으키지 못했죠. 그리고 저도 다름 없었습니다. 원래 주먹을 쓰던 저는 학교에서도 소문이 잦아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로울 일을 버릴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친구들한테 한 번쯤은 존재감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한 시비를 걸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곤 했네요. 누가 봐도 나약해 보이는 태경이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나 다름 없었어요. 저는 공부에 열중하고 있던 태경이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야 넌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냐? 모범생이라고 티내는 거야? 뭐야? 재수없게.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 보통 고개를 숙이고 꼬랑지를 말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태경이 이 친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재수없어도 네가 참아라. 난 너처럼 낭비할 시간 없거든. 뭐? 너 지금 뭐라고 씨부렀냐? 넌 친구들이나 괴롭히고 시간이나 죽이려고 학교 왔는진 몰라도 난 최선을 다하려고 학교 온 거거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랑 낭비할 시간 없어. 뭐라고? 내심 주눅이 들지 않는 태도에 당황했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이는 녀석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많으니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죠.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리고 만 겁니다. 교실바닥을 구를 정도로 맞으면서도 태경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더군요. 때리는 제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제가 주먹을 멈추자 옷을 탁탁 털며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속 시원하냐? 다 했으면 네 자리로 가줄래. 아까도 말했지만 난 낭비할 시간 없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막고서도 귀가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를 보는 그 친구의 눈빛은 마치 날파리 한 마리를 보는 듯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기계 자체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치기 어린 폭력 이나 협박 은 그 친구 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 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 뚜렷 그런 친구를 처음 본 저는 정신이 멍 했습니다. 주먹은 제가 썼는데 꼭 제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태경이는 그 이유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책과 칠판에만 집중하더군요. 저는 그날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약한 친구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있었으니까요. 저 친구가 말한 그대로 저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친구 가로막아 섰어요. 태경이는 여전히 팔팔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왜 아직도 분이 안 풀렸냐 또 때리고 싶어 아니 안 때리고 싶은데 그럼 날 왜 막아 섰는데 미안하다 뭐 아까 때려서 미안하다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애들이 보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갔다 미안하다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응 네가 원하면 내가 때린 만큼 다시 날 때려도 되고 내가 너랑 똑같아 보이니? 아니 넌 나랑 많이 다른 것 같아 안 때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야 뭐라고? 그 친구가 픽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도 머리를 극적이며 실웃음을 터뜨렸죠 우리 둘은 그날부터 중마고우 사이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네요 태경이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담대하고 어른스러운 친구였어요 고2밖에 되지 않았으면서 벌써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고 언제 유학을 가서 언제 졸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며 얼마를 벌 건지 다 정해놓았더라고요 나이는 같았지만 배울 게 많은 친구였습니다 태경이는 제게 많은 영향을 끼친 친구였어요 목표를 향해 인내를 가지는 법 남들보다 폭넓게 사고하는 법 그리고 겉모습보다 본질을 보는 법 같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제게 많이 가르쳐준 친구였죠 그런 친구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저는 태경이의 조언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목표는 서울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거였죠 한글과 사측 현상만 겨우 뗀 제가 고2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 서울 4년제 가겠다는 목표는 토끼머리에 뿌리 나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경이의 응원과 격려로 그 목표를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죠 강훈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될 거라고 강력히 믿으면 진짜 이뤄지는 거고 그걸 잊지 마 알았어 내가 반드시 해낼 테니까 두고 봐라 공부를 하지 않던 머리가 갑자기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고 강의를 들어도 꼭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0번씩 들었던 것 같네요 그럴 때마다 태경이는 제게 용기를 북돋아주었죠 그리고 드디어 수능을 보게 됐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4년제 진학하기에 여유가 있는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벼볼 수 있는 점수였어요 제 성과에 저 자신은 물론 담임선생님과 부모님 모두 놀라 자빠질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성취감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설정한 목표대로 서울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태경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대학 진학에 성공한 우리는 여전히 자주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태경이란 친구는 저에게 정말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경이가 제게 해외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갑자기 가본 적이 없던 제게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 같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필리핀 마닐라에 약 한 달간 어학연수 겸 여행 겸에서 다녀오기로 결정했죠 단짝 친구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은 설렘 그 자체였어요 둘 다 대학 첫 학기도 잘 마쳤고 또 곧 군입대도 준비해야 했기에 의미도 더욱 깊었죠 둘 다 이 기회에 후회 없이 즐기고 영어 실력도 키워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학원의 시설과 주변 환경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낯선 음식도 맛있었고 새로 사귄 외국인 친구들도 좋았어요 저와 친구는 매일 이국적인 정치에 빠져 꿈같은 시간을 보냈죠 태경아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어 뭐가 궁금한데?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악착같이 사는 거야? 솔직히 우리 한창 즐기고 싶은 나이잖아 그거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너희 집 잘 살지 않냐? 아버님이 무슨 사업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야 솔직히 난 이렇게 좋은 곳에 어학연술 보내주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탱자탱자 해도 된다고 본다 친구가 너스레를 떠는 절 가만히 바라보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시답지 않은 소린 그만하고 이제 일주일 있으면 귀국해야 하니까 마음껏 즐기고 공부도 바짝 하자 알았지? 하지만 친구는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며 자리에 눕더라고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저러나 하고 무심히 넘기고 말았죠 우린 학원 수업이 없는 휴일에 마닐라 시내로 나가 기념품을 사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한 달간의 어학연수가 끝나가는 게 아쉬울 뿐이었네요 이튿날 저희는 마닐라 중심지에서 간단히 쇼핑을 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학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교통체증이 심한 마닐라에서는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도로가에서 멀뚱히 서서 통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웬 택시 한 대가 우릴 덮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택시에 치이지 않았지만 문제는 심하게 다친 태경이었죠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택시에서 나온 기사가 머리를 감싸지며 소리를 질러댔고 어느새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태경아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태경아 아무리 친구를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습니다 친구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도와달라고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 친구를 구해달라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애원했죠 때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현장을 통제했고 얼마 후 구급차가 의식이 없는 친구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경찰과 함께 그 구급차를 따라갔고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금방까지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네요 병원으로 옮겨진 친구는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학원 관계자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쯤 흘렀을까요 친구가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더군요 저는 순간 굳어있는 의사의 표정을 보고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는 결국 친구가 살지 못했다는 소식만 전할 뿐이었죠 너무 황망한 마음에 울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었습니다 어학원 사장님과 영사관 직원이 친구의 사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친구의 마지막 모습도 볼 수가 없었죠 소식을 들은 친구의 부모님이 마닐라로 직접 오셨어요 친구의 아버지께서 제 멱살을 잡고 울분을 터뜨리시더군요 야 강훈아 인마 니가 같이 있었으면 잘 좀 챙기지 그랬어 웬 너만 살고 우리 태경이 만 이 꼴이냐고 응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꼭 제 잘못 같았어요 제가 폭주하는 택시를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게 아니라도 제가 기념품을 사러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면 제 친구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낯선 해외에서 맞은 친구의 죽음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귀국하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격리와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경찰분이 당시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다는 현지 경찰의 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결국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친구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쯤 친구의 시신은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운구가 되었습니다 한참 늦은 친구의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마음껏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의 부모님은 마치 저 때문에 친구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죄인일 뿐이었네요 이 세상을 떠나는 친구에게 겨우 인사만 하고 도망치듯 빈소리를 빠져나왔죠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를 원망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하늘에 있는 친구까지도 저를 원망할 것만 같았네요 저는 학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학교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게도 이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의 격정도 말도 못하게 깊었죠 강훈아 다 잊어라 안타깝지만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 너도 얼른 정신 챙기고 네 인생 살아야지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에 제가 충격을 받을까 봐 염려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서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잠을 잘 자지도 못했어요 매일같이 친구의 꿈을 꾸곤 했죠 제 일상을 똑바로 유지하기가 힘들었네요 제겐 커다란 등대 갔던 친구를 제 눈앞에서 보냈다는 사실이 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압감은 끝내 병으로 번져갔죠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이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아가며 그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종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친구와 찍었던 사진이나 문자를 달토록 보았어요 이런다고 죽은 친구가 살아오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친구의 흔적을 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제 유일한 낚시였네요 그렇게 서너 달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늘 그랬듯 핸드폰을 보며 친구와의 추억을 더듬고 있었죠 그런데 핸드폰이 울리며 문자 한 통이 도착하더군요 저는 발신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발신인, 베스트 프렌드 제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바로 죽은 친구였어요 저는 손을 벌벌 떨며 그 문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엔 영어로 보낸 메시지가 들어 있었죠 네 친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계획적인 죽음이었다 분명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누가 친구의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일까요? 친구의 핸드폰은 사고 당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습한 유리품 중 핸드폰만 사라지고 없었죠 저는 서둘러서 당신은 누구냐고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죽은 친구가 보낼 리는 없을 테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핸드폰을 습득한 사람이 친구의 핸드폰으로 보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건이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몇 번의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아가 저를 처음 조사했던 경찰에게 곧장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군요 아마 현지에서 핸드폰을 주워간 사람이 장난을 친 걸 겁니다 거기엔 워낙 좀도둑들이 많아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친구분 핸드폰이니까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찾기 어려울 거예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신빙성 없는 문자 한 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단념하고 경찰서를 나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군요 누가 왜 그런 문자를 제게 보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늘에 있는 제 친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네요 저는 제게 문자를 보낸 친구의 번호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궁금하다고 혹시 제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제발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그런데 제 절실한 마음이 전달이 됐던 걸까요?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답장이 이번엔 오더라고요 당신 친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간단한 문장으로 온 내용이었지만 저는 금광이라도 발견한 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답장이 왔다는 것은 저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게 설령 장난이라도 말입니다 저는 누군지 모를 그 사람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대체 왜 친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친구의 핸드폰을 우연히 갖게 되었다는 그 사람은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그 경찰관처럼 분명히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정체 모를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죠 사고 당시를 떠올려보면 잘 가던 택시가 느닷없이 인도를 덮친 것도 이상하게 생각됐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 끝에 저는 마닐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의 폰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만날 수나 있을지 어떤 확신도 없었지만 반드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가 봐도 허탕을 칠 확률이 99%입니다 만약 친구의 죽음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절대 제 앞에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그저 핸드폰을 습득한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닐라로 날아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빈손으로 돌아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닐라 시내의 숙소를 잡고 저는 제게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마닐라에 왔다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내 친구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알려달라 이런 식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필리핀까지 날아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 당연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저와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으니 꼭 대답을 해주리라 믿었네요 기약 없는 대답을 기다리며 친구가 택시에 들이받쳤던 사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차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심히 지나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서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파왔어요 친구의 죽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괜스레 서글펐네요 그렇게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사흘쯤 보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답장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 말고는 말입니다 제 간청에도 끝까지 등답이 돌아오지 않으니 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문자 하나만 믿고 이곳까지 온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예정된 일주일이 다 지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찾아왔어요 실망한 마음을 애써 위로하며 짐을 싸고 있었는데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는 알림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답장이 드디어 온 겁니다 분명 친구의 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난 네 친구를 죽게 한 택시기사와 아는 사이다 그는 한국의 누군가에게 그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내게 말했다 당신의 친구는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의 희생자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해줄 말은 없다 당신 친구의 핸드폰은 호텔 로비에 맡겨놓겠다 이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그 문자를 보자마자 후다닥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누군가 친구의 핸드폰을 맡겨두었더군요 하지만 금세 호텔을 떠났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또리는 없었죠 친구를 친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죄로 필리핀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태경이를 죽이라고 지시를 했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붙어다녔던 친구라 잘 압니다 태경이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돌려받은 태경이의 핸드폰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저와의 추억이 차곡차곡 담겨 있더군요 친구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절로 흘렀네요 친구의 핸드폰에는 짧은 일기 형식으로 돼 있는 메모도 들어 있었어요 그 일기를 쭉 읽어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화를 내신다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으신다 아무래도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부터 더 심해지시는 것 같다 식구들의 냉담한 눈빛이 아프다 아버지의 험한 말과 폭력보다 더 아픈 건 어머니와 여동생의 외면이다 난 그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술 취한 아버지 대폭발 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막말과 폭력 하루빨리 독립을 해야 할 텐데 갈 길은 멀다 갑자기 필리핀 왕연수? 아버지의 부드러운 눈빛과 음성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내색을 하기가 어렵다 강훈이한테 같이 가자고 해봐야겠다 이 같은 메모들이 상당히 많이 저장돼 있더군요 태경이의 속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경이 아버님이 태경이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경이 아버님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권했다는 사실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일기 속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태경이가 저와 같이 가려고 했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택시기사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게 보낸 경고와 그리고 친구의 핸드폰 속에 담겨있는 정황들은 태경이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범인을 밝히거나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조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습득한 친구의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하고 그간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던 경찰분들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니까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뛸듯이 기뻤습니다 마닐라에 갔던 일이 영 헛된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다소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태경이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기니 할 말이 있다며 한번 만나자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뵙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이 또한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생각도 들었어요 고민 끝에 태경이 아버님을 뵙게 되었죠 그런데요 태경이 아버님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대뜸 소아붙이듯 묻더라고요 야 인마 강훈아 너 우리 태경이 죽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청원 넣었다며 그게 사실이야 예? 아 예 아무래도 태경이 사고가 좀 의심스러워서요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어 태경이를 잃은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왜 편히 잠들어 있는 애를 들쑤시냐고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태경이 사고 났을 때 바로 곁에 있었잖아요 택시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인도로 들이닥친 것도 좀 수상하고요 왠지 태경이 사고가 그냥 일어난 것 같진 않아서요 저는 아버님에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벌개진 아버님의 눈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끄러워 가족들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조사하지 말라고 말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냐 아버님은 태경이가 죽은 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한 점이라도 의욕이 있다면 조사해서 확실히 밝히는 게 낫잖아요 됐다 그만해 네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더 힘들다는 거 몰라 난 분명히 말했다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수습해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조사 필요 없다고 말하란 말이야 저 죄송한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경이가 아버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겐 소중한 친구이기도 해요 저는 이대로 태경이를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그래도 야 너 때문에 우리 태경이가 죽은 거잖아 네가 태경이를 조금만 더 잘 챙겨 써봐 이런 일이 있었겠어 성질 같아서는 너 씹어먹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태경이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태경이를 생각하는 척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그걸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요 너 끝까지 이럴 거냐 나 이번에는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응? 아버님은 제게 윽박을 지르며 생때를 부르시더군요 거의 협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요 저는 그런 아버님의 행동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이성을 잃고 흥분한 그분에게 딱히 할 말이 없었네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끝까지 거절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수상한 그분의 태도에 찜찜함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왜 태경이에게 매번 폭력적으로 굴고 자식처럼 대해주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죽음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데도 길길이 날뛰는 모습에 강한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수사는 경찰에서 할 거고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밝혀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경이가 꼭 그렇게 만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졌죠 얼마 후 태경이 부모님이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태경이의 죽음에는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네요 태경이 부모님이 태경이 이름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이 여덟 개나 됐고 그 보험금을 전부 다 수령하면 15억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경이 부모님은 애초부터 태경이를 죽일 목적으로 보험을 들어놓았던 겁니다 태경이를 어학연수를 핑계로 필리핀으로 가게 했고 택시기사와 공모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었죠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죄값을 받는 대신 2억이라는 거금을 태경이 아버지에게 받기로 한 것이었고요 경찰도 그 부분을 미심쩍어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미루고 있었다네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태경이의 핸드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태경이 부모님은 죄값을 받게 됐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됐던 택시기사도 죄명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결국 영원히 묻힐 뻔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셈이었죠 친구의 핸드폰으로 제게 경고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저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더불어 제가 태경이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도 하나 더 알게 됐는데요 사실 태경이의 부모님은 친부모가 아니었다네요 태경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식이 없던 그 집안에 입양이 됐고 후에 태경이 여동생이 태어난 것이었죠 태경이가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건 아마 여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왜 태경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그 친구에겐 부모님의 인정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답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였겠죠 그 사건 이후 저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친구를 잃은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대학 공부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소방 공무원이 되었죠 저는 오늘도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 땀 한 방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제 사연이 작은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언니와 신언니와 신의가 동창인 게 알려지자 갑자기 악란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데 뜻밖의 초대에 나타난 70대 노인을 본 순간 시댁 식구들이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여지껏 별탈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지금의 현실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겠다고 선택한 것이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할 줄 몰랐지만 아무튼 그래도 힘내서 살아보겠다는 결심으로 털어버릴 각오로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리 부부의 연애는 짧았지만 무던하게 결혼 승락까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상결례 때부터 이 인연은 뭔가 크게 잘못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래서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사실 저와 남편 간에는 결혼 생활 내에 딱히 서로 문제 삼을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는 사랑받는 며느리였고 귀여움받는 올케였거든요 특히 우리 시누이는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하는 말마다 아주 감동해서 가슴이 찡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올케 그러지 말고 언니랑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살자 나는 여동생이 없어서 예전부터 언니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 올케는 나랑 이름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아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고 고부 갈등이 다 뭐야? 우리는 보란듯이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얼마나 저한테 정말 잘해줬는지 몰라요 상견례가 잡히기 전날까지도 밤새 통화를 하고 예쁜 옷을 샀는데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들떠있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친언니보다 저에게 잘해줬었답니다 저는 전혀 이날의 상견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날 우리 쪽 가족으로 엄마 아빠가 오시고 이후로 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왔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어머니 아버님과 제 남편 그리고 누나인 시누이 이렇게 네 명이었고요 그렇게 마주서서 인사를 하는데 저도 긴장을 했지만 온 가족들이 서로 긴장하고 인사를 나누고 아주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때 좀 이상한 것이 늘상 생글생글 웃고 말을 걸어오던 시누이가 왠지 말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다가 전 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 언니 어디 아프세요?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몸 안 좋으신데 무리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제 말에 저를 한번 슬쩍 보고선 시누이는 다시 핸드폰 쪽으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제 말만 붐뜬 상황이라 약간 민망한 상태로 그냥 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 걸었다는 것을 잊을 때쯤 시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제가 아닌 저희 언니한테 말이에요 저기 혹시 땡땡여고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낯이 익는 것 같은데 저 알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언니를 돌아봤는데 그제야 눈치를 챈 게 언니도 묘하게 말이 없고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언니는 제 쪽을 한번 쓱 보더니 복잡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강 둘이 기억의 조각을 맞춰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신기해서 저는 계속 우리 시누이와 언니를 왔다 갔다 보았고 어른들도 무척 희한하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 다 썩 그렇게 반갑다던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접점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서로 확실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유로는 말들을 안 하는 거 있죠 아무래도 이날 이상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둘이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언니야, 우리 예비 시누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언니 고등학교 때면 우리 그 동네 살던 땐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언니랑 우리 시누이랑 여고 동창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라도 알게 되니까 너무 반갑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언니 표정을 살폈는데 언니는 미간을 훅 찌푸리더니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짜증스럽게 대꾸했어요 아, 몰라 나한테 그만 물어봐 오늘 여기까지 아기 데리고 오느라 너무 피곤했어 나 먼저 씻고 잘게 언니는 그냥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얘기를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사실 언니도 좀 지쳐있을 법도 한 게 저희 상결례로부터 5개월 전쯤이었을까요? 언니네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도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급기야 쓰러지시기까지 했었어요 이유는 바로 형부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언니를 독하게도 괴롭히던 시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지요 저는 지방에서 잠깐 일을 하던 중이라 그 당시의 상황은 자세히 몰랐지만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내가 아주 네 언니 때문에 화병이 나서 명대로 못 살 지경이야 어쩌다가 저딴 녀석을 데리고 와서는 덜컥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아니 둘이 애 낳고 산 지 뭐 10년이나 됐냐 이제 끼케야 3년 될까 말까야 어떻게 저런 피덩이 같은 아들 내밀두고 네 형부는 딴 기집애가 눈에 들어오냐 내가 아주 쫓아가서 다 뒤엎어버리려다가 더 지저분한 꼴 보기 싫어서 그만뒀어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옛날부터 언니를 많이 아꼈고 언니에 대한 기대도 컸어요 공부도 많이 시켰고 유학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애를 하다가 금방 덜컥 애가 생겨서 결혼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엄마 눈에 사위는 미운 털이 잔뜩 박혀 있는데 결혼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으니 당연히 엄마는 참지 않았죠 저도 뭔가 더 말은 해야겠는데 달리 방도도 없어서 뜬구름 잡는 말만 했어요 에이 엄마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언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마 언니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리고 언니네 사둔어른도 진짜 무슨 뺑떡어멈처럼 생기셔서는 보통 아니드만 결혼식 때도 엄마 그렇게 울더니 역시 사람은 인상 따라간다고 사둔어른 정말 독하더라 나는 언니가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너무 들들복지마 그렇게 언니는 힘든 상태로 이혼을 하고 그러고도 얼마간은 시댁으로부터 심한 괴롭힘과 협박성 문자를 받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언니는 동생이 결혼한답시고 상결례 때 부르니 힘들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준 것이었거든요 언니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왜 그렇게 상결례 당시 시누이와 언니의 스쳐가는 장면이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요 아무튼 저는 이후로 무사히 결혼식도 잘 지르고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나갔어요 살림살이도 엄마가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그때도 엄마는 얼마나 푸념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라도 잘 살아 엄마는 진짜 아직도 가슴에 돌덩이가 있는 기분이야 딸이라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같은 애에 하나는 이혼을 하고 하나는 결혼을 하냐 하여간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너라도 잘 살아야 해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는 진짜 못 살아 한창 집 정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갑자기 화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날 왜 그런 얘기래 언니는 언니고 나는 나인 거지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 아휴 그래 네 말이 맞다 엄마가 입이 방정이야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내가 김치도 새로 갖고 왔어 엄마도 미안했던지 얼른 쓱 이렇게 무마를 해버리더군요 근데 이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뒤 남편은 바로 일상으로 복귀했으니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누가 자꾸 거칠게 초인종을 눌러대길래 저도 얼른 둘러봤는데 글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와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올케 우리 왔어 얼른 문 열어줘 이러면서 재촉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엄마도 듣고 아주 깜짝 놀라셔서는 왜 시댁에서 온다고 말을 안 했냐며 허둥지둥 움직이셨어요 저도 당황스러운 상태로 문을 급히 열었는데 신우는 양손 가득 과일과 뭔가를 이것저것 들고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이에요 어머 사돈어른 계셨구나 아이고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희도 동생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급히 엄마 모시고 왔네요 어머어머 편히 앉으세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저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대체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엄마는 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가방을 챙기시더군요 저기 나 병원 가야 하는 걸 깜빡했어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연락해 사돈처녀 사돈어른 쉬었다 가셔요 엄마는 이렇게 금방 바쁘게 신발을 우겨 신고 나가시는데 오하니 벙벙했네요 그렇게 닫히는 문을 신우도 보더니 도련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데 듣고 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올케 밥 좀 있지? 우리 얼른 해서 좀 먹자 엄마랑 나랑 아침 먹고 한 끼도 안 먹었거든 우리가 과일이랑 반찬 좀 싸왔어 근데 사돈어르신 다녀가신 거 보니까 뭐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냉장고 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콕콕 열어보는 거예요 아 저 언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도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정쩡하게 따라섰는데 그 순간 휙 돌아서 저를 쏘아보던 신우의 그 눈빛 그리고 그 말은 아직도 서늘하게 느껴지네요 아니 왜 갑자기 저한테 이랬던 걸까요? 언니? 왜 언니야? 올케가 나한테 올케인데 내가 언니면 안 되지 형님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혼하고 지금 며칠 지났는데 호칭은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서 웃으며 말하는데 눈은 웃질 않는 거예요 저한테 꽤나 다정스럽게 잘해주던 신우가 이렇게 구는 걸 보니까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날 갑작스레 밥을 먹어야겠다고 하더니 저보고는 일을 안 시키겠다면서 그냥 마음대로 우리 집 주방을 어머니랑 둘이서 이것저것 뒤지고 써댔어요 아이고 여기는 너무 서랍을 좁게 뺐네 야 아가야 고무장갑 좀 줘봐라 그 뭐야 수세미도 좀 더 가져오고 밥은 그럼 언제 먹겠다는 건지 주방에 있는 살림살이를 하나씩 다 열어보고 찔러보는 모양새가 누가 봐도 감시하러 온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무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다른 게 있다면 제 핑크색 고무장갑을 끼고 여기저기 열어본다는 거죠 이날은 저도 온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저녁까지 대접을 하고 나중에야 쇼파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하필 그날도 늦게 오느라 저만 저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랑 신우랑 같이 밥을 먹었지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저도 왠지 시작일 것 같단 불길한 예감이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툭하면 연락도 없이 집 문을 쾅쾅 부서질 듯 쳐대면서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운동하러 나갔던 날 아침부터 신우 전화가 걸려오길래 몇 번이나 고민하다 받았어요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 올케 어디야 집에 없어 이 시간부터 어디 나가 있어 이때 시간은 아침 8시 반도 안 된 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도 저보고 아침부터 어딜 돌아다니냐면서 따져 묻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니 갑작스레 이렇게 저를 쥐잡듯 잡는 신우의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남편한테 말도 해보고 어떤 날은 밤새 잠이 안 와서 머리 붙들고 내내 인상만 쓰다가 잠든 날도 있었고요 참다 못해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엄마는 그날 그 모양새를 봐서 그런지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근데 괜히 말을 한 건지 얼마 안 돼요 집까지 쫓아와 버렸네요 아니 내가 진짜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니네 신우 왜 그러는 거야? 네 시어머니도 가만 보면 딸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애 그날도 봐봐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네 신우만 쫑알쫑알 떠들잖아 이거 이거 어디 이것들이 벌써부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안달났어 엄마도 한성질하는 사람인데 그날 집에 그냥 갔던 건 작전상 후퇴였었나 봐요 제가 걱정돼서 직접적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삭히고 있었던 건지 그날의 무례에 대해서도 열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종종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는 것을 듣고 성질을 내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웃기지도 않게 이때 또 들이닥친 거 있죠 이날 결국 신우와 어머니 우리 엄마 셋이 나란히 식탁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신우의 반응이 뭔가 더 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때 저는 순간적으로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왜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엉망으로 구는지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저한테 묻더라고요 올케네 언니는 지금 뭐해? 그날 보니까 애기 데리고 왔더라 조카야? 몇 살? 그럼 형분은 뭐하는 사람이야? 왜 형분같이 안 왔지? 이러면서 진짜 대답을 들을 생각은 있는 건지 정말 쉴 새 없이 물어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곤란해서 말을 생각하고 있는 찰나 거기서 신우가 말을 톡 쏘지 뭐해요? 어머 설마 이혼한 건 아니지? 그래서 애만 안고 온 거 아닌가? 아니 엄마 가만히 있어봐 그렇잖아 그거 맞죠 사돈 어르신? 아니 이상하잖아요 동생 상결례인데 왜 애랑 자기만 와? 남편도 데리고 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 연신 저희 엄마와 어머니를 왔다 갔다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엄마는 점점 얼굴이 뻘개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더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네요 사돈 처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꼭 뭐 놀리는 것 같네 내가 듣기엔 나 지금 기분 너무 나쁜데 지금 우리 큰딸 놀리는 거 맞죠? 그렇게 엄마와 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그날 그 자리에서 아주 대판을 해버렸고 이날의 기억은 아주 더 떠올리기도 싫네요 어릴 때는 엄마가 나서면 다 해결되는 느낌이었는데 왜 결혼해서 시댁과 관련된 일은 엄마가 끼면 더 꼬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때 엄마가 난리를 쳐놔서 좀 잠잠하기도 했고 두 달 정도 지나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안정기에 일을 무렵까지는 좀 조용하고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우는 미친 시집살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주 다시 생각해도 가관도 아닌 말을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고지 들었을까요? 우리 집에 애기가 생긴 건 진짜 경사 중 경사야 그러면 제대로 절차를 지켜야지 엄마 가족 여행 잡자 올게도 괜찮지? 내 친구들 보니까 애 낳으면 어디 못 다니더라고 뱃속에 있을 때 실컷 다녀야 돼 이러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땀이 머릿속에서부터 끌어나와 뚝뚝 흐를 정도의 폭염에도 맨날 저를 불러냈어요 제가 힘든 기색을 보이니 모욕하는 투의 말도 서슴치 않더군요 그렇게 피둥하게 살만 쪘으니까 땀이 그 지경으로 나지 아우 보고 있기도 너무 역하다 땀 좀 닦아 올게 나중에 애 낳으면 그댄 어떻게 따라다니려고 이 정도로 죽을 쌍이야? 정말이지 이때 너무 질려버려서 남편을 붙들고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어요 하지만 이젠 영악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악마 같은 신우는 그 틈까지 비집고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더군요 뭐야 남편한테 지금 일러 바치는 거야? 자기야 형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하고 쪼르르 고자질하는 건 아니지? 이럽나 서운한데? 나는 올케랑 우리 뱃속 조카 좋은 구경하라고 이렇게 힘들게 운전해서 데리고 다녀주는 건데 지금 내 동생이랑 나랑 이간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배가 한껏 부풀어오른 저한테도 운전을 시키는 날도 있었거든요 자기 동생 피곤하고 자기는 어깨가 결린다나요? 이때 어찌나 서럽던지 그럼에도 정작 내 가족인 엄마 보러 갈 날은 또 얼마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안 가겠다고 고함을 질러버린 날이 있었으니 저보고 무슨 수목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는데 끝내 차에 태워 가자고 하더니 더위에 지쳐서 앉아있는 저에게 자꾸 짐을 맡기는 겁니다 아우 옳게 그러고 있을 거면 이 지민아 좀 봐 그렇게 뒤뚱뒤뚱 거리니 힘들지 그러게 작작 좀 먹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을 찌웠어? 애를 임신한 거지 무슨 천하장사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는 서러움에 눈물이 훅 올라왔고 남편이 옆에서 말리건 말건 신우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 힘들어 죽겠다는 걸 억지로 끌고 오시더니 저 지금 아무리 안정기라지만 몸 힘들어요 임산부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어딨냐고요 이렇게 빽빽 질러대면서 제가 엉엉 울어대니 신우는 그 앞에서 또 어찌나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던지요 어머 옳게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옳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구나 내가 옳게 구경시켜주려고 여기 데려오고 맛집도 데려가고 기껏 좋은 거 보여주고 먹여줬더니 돌아오는 말이 겨우 그거야? 나 진짜 서럽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거기서 또 바보 같은 우리 남편은 자기 누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질질짜며 눈물을 흘리는 자기 누나를 보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참 왜 그래 자기야 우리 누나가 무슨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상황을 크게 만들어 자기 하나만 좀 참으면 될 것을 왜 어머니부터 나까지 다 불편하게 만드냐고 결국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배가 아프고 뒤틀리는지 택시 뒷좌석에서 앉아있다가 기댔다가 옴짝달싹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누워서 배를 어루만지다가 집 근처 사거리에서 다시 산부인과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엄마와 언니는 완전히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제일 분하고 미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날 배의 움직임도 이상하고 낌새가 좋지 않았는데 급기야 몸이 너무 안 좋고 앞이 어지러운 관계로 병원 입구 근처에서 스르륵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저를 부축해 주시며 걱정하실 정도였고 얼마 안 돼요 엄마랑 언니가 달려왔죠 사정을 대강 들은 엄마랑 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는데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품고 있었던 그 아기를 제대로 겪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보내게 되고 말았네요 대체 잘못이라면 뭐가 잘못인 걸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걸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 그들의 잘못일까 어딜 봐도 저는 제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까지 오자 언니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정말 어이없게도 그제서야 저 지독한 신우와 언니 사이 얽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나도 우리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 제가 네 신우 돼서 너를 그렇게 괴롭혔을 줄이야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다리더니 어떻게 나이가 40일 먹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냐 세상에 언니가 미안해 듣자 하니 신우와 저희 언니가 같이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언니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하여간 엄청 괴롭히고 끌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 놓고 대뜸 동생인 제가 올캐로 들어왔다는 게 뭔가 안이 꼽고 싫었나 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사람을 잡을 수가 있나요 엄마는 듣다 듣다 기겁을 하고 울음을 토해내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서 일이 다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걸까 언니와의 그런 일들은 또 뭔가 싶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새삼 어린 날에 우리 언니를 그렇게 괴롭힌 신우가 너무나 역겹게 느껴졌고 그 짓을 그때보다 20년은 월등히 지난 지금까지 또 못 버리고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자기 동생과 인연을 맺은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할 정도로 숨을 조여온 것을 생각하니 소름끼치고 징글징글한 거예요 며칠을 뒷처리를 하며 저는 엄마랑 언니랑 지냈고 남편은 분위기가 보통 쌓은 게 아닌 걸 알아서 감히 오지도 못했어요 엄마가 몇 번이나 쫓아가려는 걸 언니가 한사코 말리고 말리면서 언니 역시 울음을 삼키며 말하더라고요 일단 가만히 있어봐 엄마 내가 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저는 이 무렵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너무 커서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고 언니는 계속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언니의 아들인 제 조카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워서 아이들 형체만 봐도 눈물이 끓어오르더군요 시댁도 제가 유산한 사실을 알고 조금 당황하긴 한 눈치였습니다 설마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긴 하던데 저는 시누에게 걸려오는 몇 통의 전화를 끝까지 받지 않았네요 그런 와중에 언니가 갑자기 쌩뚱맞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몸보신도 해야 하니 나가서 밥 먹자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저기 네 신호도 불렀어 언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누굴 불렀다고? 언니는 이마 주름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짜증을 내는 저에게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얼굴로 대답을 피하더군요 그렇게 웬 한정식 집에서 저와 신우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고 신우는 우리 자매가 나란히 자기를 부른 모양새가 불쾌했는지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내가 한 전화는 그렇게 안 받더니 이건 뭐 뜻밖의 초대네? 친정언니랑 나란히 부른 건 뭐 하자는 거야? 뭐 나 혼내기라도 하려고? 누가 보면 옳게 그리댄 거 나 때문인 줄 알겠어 나란히 나 협박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인상을 풀지 않는데 언니도 숨을 한 번 들이키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아니고 저기 뭐 그냥 밥이나 한 끼 하자고 부른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전 너무 스트레스고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떠듬떠듬 눈치 보며 말을 하는 언니가 순간적으로 안 돼 보여 울컥하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렇게 지독한 일이 있었다면서 지금 나 때문에 언니가 저리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밥이야 됐고 이혼 얘기를 가슴에 품고 입술은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전화를 받더니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싶어 저와 신우는 동시에 시선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식당 입구 문 쪽에서 웬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언니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는 걸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쪽으로 오시는 게 맞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급히 언니에게 물었고요 언니 저분은 누구셔? 신우도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언니가 돌여온 그 자리에서 신우를 툭툭 치는 거예요 신우는 미쳤냐는 얼굴로 미간을 확 구기고 날카롭게 언니를 째려보는데 이후 언니가 한 말에 신우의 반응은 아주 재밌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이때를 생각하면 어쩜 그렇게 스릴이 넘치고 심장이 쿵닥쿵닥 뛰었는지 모르겠네요 인사 안 드리고 뭐해? 네 예비신랑 작은 아버님이시잖아 신우는 그 순간 잠깐 숨이라도 멎은 듯 입을 꽉 다물고 콧구멍과 눈만 선명하게 뜬 채로 언니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언니는 아랑곳 않고 조용조용 말을 이어갔고요 네 예비신랑 작은 아버님이시기도 하지만 나 고3 때 알바하던 한의원 원장님이셔 결혼해서 애 낳고 일할 때 없을 때에도 잠깐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히 일했어 그리고 나도 아름아름으로 얼마 전에 네가 결혼할 것 같단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그거 듣고 원장님께 너 얘기했더니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 너 아직 친척 어르신들 인사도 안 다녔다며 너네 예비신랑이 어릴 땐 우리 원장님네 집에 종종 맡겨지기도 했다더라 이쯤 되면 인사 제대로 해야지 뭐해? 그 말에 신우는 다시 한번 그 어르신 쪽 그러니까 한의원 원장님을 보더니 바로 발 딱 일어서더군요 떠듬떠듬 인사를 하고 90도로 머리를 꺾어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 이어진 식사는 정말 왜 이 자리에 엄마가 없을까 싶을 정도로 통쾌의 극치였어요 그렇게 고자세로 절깔아뭉개던 신우는 내내 고개를 팍 숙이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비참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하나하나 남편에게 들었던 내용들이 마치 부채를 펼치듯 좌르륵 기억이 났어요 전에 누나의 결혼을 걱정하며 한마디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예비 매형 아니 사실 매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 누나가 그렇게 몇 년을 따라다녀서 그 집이랑도 그리 좋은 감정은 아닌가 봐 그런데 예비 매형 내가 집이 장난이 아니거든 아버지 작은아버지까지 무슨 할아버지 때부터 다 병원을 하시나 봐 엄마도 웬만하면 누나를 그런 집에 시집 보내면 좋으니까 저 집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해도 꾹 참고 저렇게 명절 선물 보내는 거야 세상에나 저랑 아무짝에도 상관없이 느껴지던 그 이야기의 실마리가 저와 어딘가 연결되어 있었다니요 신우는 아주 그냥 어깨가 앞으로 둥글게 말린 상태로 그날 뭘 먹지도 못하고 본인 예비 신랑 작은아버님 시중만 들더라고요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돈처녀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이쯤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인생이 불쌍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신우는 영악하다고 해도 그렇게 똑똑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복을 제 발로 걷어찼다고 할까요 가만히 그냥 경고만 먹은 상태로 조용히 있을 것이지 그걸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버렸답니다 이후 신우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고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진저리가 나는 지방과 연을 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저 역시 눈에 뵈는 게 없었고요 형님 됐고요 형님은 제 인생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뭘 곱게 시집을 가려고 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저 제가 아는 형님에 대해서 싹 다 말해버릴 거예요 이때 전화에 대고 욕을 욕을 하는 신우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제대로 다 묻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이를 저질러버렸어요 언니를 통해 그 작은 아버님에게 신우의 모든 인성을 다 일러받친 거죠 임신한 올캐를 그렇게 폭염이고 폭우고 가리지 않고 끌고 다니면서 고생을 시켜놓고 또 그렇게 무리시켜서 유산까지 시키고 그러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신우의 본성 말이에요 미친듯이 발작을 해대는 신우에게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 형님 내 동생이랑 안 살 거예요 그러니 형님도 저랑 이제 형님이고 울캐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건방지게 혼수 두지 마세요 끊어요 저는 신우에게 기대어 우유부단하게 굴던 남편을 주저없이 버렸습니다 정말 단 한 순간도 제가 수술을 하고 누워있을 그때에도 우리 엄마에게 욕먹을 게 두려워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던 남편 괜히 저런 누나랑 같은 배에서 나온 게 아니겠죠 저는 현재 이혼 진행 중이고 신우는 예식장까지 혼자 강행해서 알아보고 있던 차에 공공연한 파혼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그 집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던 차에 제대로 쳐낼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이쯤 되니 자기 딸 뒤에서 조금도 말리지 않고 같이 지켜보던 심우도 안 되겠나 봐요 한순간에 아들은 이혼을 하고 딸은 파혼을 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아니면 신우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겁니다 기가 막혀서 저는 이 전화를 끝으로 차단해버렸어요 세기야 제발 네가 네 형님 불쌍하게 생각해줘라 쟤 많이 반성했어 그러니까 그쯤 해도 임신이야 다시 하면 되잖아 옛날에는 그런 일 아주 숱하게 많았어 그렇게 유난 떨고 이혼까지 할 일이냐 네 형님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고 있다 얼른 네 언니한테 알려서 그 작은 아버님인가 하시는 분한테 말 좀 제대로 전하라고 해 응?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딴 딸과 우유보다 난 아들을 저 모양으로 키워가지고 저 피말린 거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친정에서 살림을 합쳐서 언니와 아빠, 엄마 그리고 조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딸들 모두 이혼을 한 상황이 많이 괴로우신 듯 하지만 일단은 저희 자매 앞에서 내색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런 집에 계속 둘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냥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전에는 시집가서 애들 낳고 잘 사는 게 효도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우리 가족은 결혼 이내 모내하는 얘기를 전혀 꺼내질 않아요 이렇게 저도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